안녕 유람이에요 오늘은 저랑 나루토가 아주 송사리 리뷰를 해볼 것입니다 이거 물이에요 물이고 이건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 이것은 저희가 추석 2023년 추석에 계곡에서 잡아온 것입니다 강원도 갔어요 경기도 갔어요 아니 유담아 뭐하니 너 대체 자 오늘 해볼 것은 얘네는 거의 다 똑같아 가지고 이름은 다미와 강이입니다 왜냐하면 다미는 유담에 다미고 강이는 저가 이제 추석에 이제 추석이 이제 가족이랑 사람들이 좀 가족끼리 좀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제 사촌동생 이름이 강원도 강이 들어가 가지고 강이로 했는데 원래 두 명이거든요 강이 강이 들어가는 애가 한 동생이 있고 순이 들어간 애가 있는데 물고기 이름이 한 명이 순이었는데 왜 두 마리가 됐냐 실수로 저가 그 물을 갈아 주다가 실수로 그 설거지 하는데 그 물 빨려 들어갔는데 빠져 가지고 저가 찢다가 좀 세게 집어 가지고 좀 죽었어요 암화상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할 것은 먹이를 주고 먹이로만 줄 것입니다 자 저번에 백운이 운산이 줄 때 그 먹이는 똑같은 거 주면 되요 이거 돌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강화에 계신 강화에 계신데 거기에 이제 조약돌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거 몇 개 주워서 온 거예요 원래 저희 아빠에게 그 파는 거 그 파는 거 하나 사자 했는데 왜 왜 그거를 사냐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선물해 준 게 뭐 내가 너 주자 진짜 짜라란 뭐야 이거 부술이야 응 아니 돌 돌? 너도 되는 거야? 응 그러면 안 돼? 응 왜? 안돼 믿기는 거야 어쨌든 안 되는 거구만 나 주는 거임? 내 겁니다 안됩니다 아니 아니 그럼 왜 가져왔는데? 자랑하려고 아니 그냥 물고기들 여기다 놔둘려고 자 그러면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요것을 넣을 것입니다 요거 자 이제 여기를 열고 이거를 백운산이 족쌀처럼 주면 돼요 자 찝어서 여기 찝어서 여기 찝어서 차라랄랄랄랄라 먹이가 내린다 하면 돼요 그럼 얘네가 아래스 먹습니다 아래스 먹어요 얘네가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아니구나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더럽냐 여기 여러분들 안녕 하기 전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상 끄지 마세요 자 보너스로 아니 보너스로 이제 나루토가 오징어게임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니 라는 대사를 한번 따라해 본다고 합니다 자 봅쇠 자 그러면 안녕 안녕